아마존의 셀러는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리스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의 경우 리스팅하려면 부가적인 판매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셀러가 해당 상품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 또는 리셀러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 또는 리셀러이고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았다면 셀러 서포트팀에 이를 알린 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랜드 상품과 비슷하지만 해당 브랜드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과 동일한 A신으로 상품을 리스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A신을 사용해 리스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히 똑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브랜드 상품의 일반 버전은 브랜드 상품과 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레얼과 같은 주요 브랜드가 만든 상품과 매우 비슷한 일반 화장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방은 로레얼 브랜드 가방이 아님으로 리스팅을 할 때에는 새 A신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품명은 로레얼 화장품 가방이 아니라 녹색, 흰색 메이크업 가방과 같이 작성하거나 로레얼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아닌 여러분이 만든 브랜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기존 A신을 사용하여 리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아이템 리스팅은 고객이 아마존 내에서 쇼핑 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